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음의 회장 조홍식입니다. 푸르른 4월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까닭은 겨운에 움츠려있던 생명이 깨어나듯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개개인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또한 생명을 존중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민족, 종교, 질병이나 또 사회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중요한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동등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해주고 누구나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이 그러한 그 사회는 정말로 훌륭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할 그런 어떤 계기가 충분히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는 그동안 차별과 편견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특히 장애인의 거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 사업을 법제화하고 장애인 직무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예술교육과 시설태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현재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